멍구! 11개월 된 라브라도 리트리버 빈 멍구예요. 4개월 된 라브라드 리트리버 빈 멍구들 이쁜야... 이상해... 이쁜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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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ㄵㄱ... 멍구 들어갔어? 멍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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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는 거예요. 화장실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. 발 닦아 줄 때까지 발 닦아 달라고요. 네. 멍구야 나와 아 부실 간다 거기서 아예 잘 때도 있어요. 안 닦아도 좀 이따 다시 날아갈 거라서 이거 안 닦아도 될 것 같다. 나와. 맛있는 거 주고 오늘 마시자. 노. 옳지. 한번 닦아 줄게요. 안녕하세요.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? 아니요. 저거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. 다른 애들보다 깔끔한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. 옳지야 일로와. 안녕. 저기서 목도 빗질까지 해야 하나. 어휴. 우리 성경이다. 시원하세요. 여보세요. 저기 귀 세정제가 있는데 귀 청소하자고. 아 세정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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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구 왜 갑자기 터그 놀자다 들어갔어요? 응. 솜 많이 빠져가지고 치우라고. 들어간 거예요. 원구가 이렇게 너무 깔끔 떨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하나도 없어요. 너무 좋아요. 서로 서로 깔끔하게 살아서 아픈 데 없이 깨끗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주 꺼끗해요. 계속끼하게 family membersesso잉 가지러주시I Ю아 뒷 ju Minnie 이 leveraging 고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